나는 지금부터 행복해질 것이다. 좋은 생각에서 편했습니다. 여행가 이지상씨의 타이완 여행 에세이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시 찾은 타이완을 일주하며, 곳곳의 여행지 속에는 물론, 맛깔스런 글로 깊은 의미의 희망 메시지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여행지 이야기와 내면의 상처를 달래고,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이 따뜻하게 잘 어울리는 기행신간입니다. 여행지 이야기와 내면의 상처를 달래고,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